쇼핑 훈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한발 서기 동작으로 균형을 잡습니다. 우선 한발 서기 동작으로 균형을 잡습니다. 우선 한발 서기 동작으로 균형을 잡습니다. 반복을 하면 균형 감각이 더 좋습니다. 운동은 꾸준히 반복합니다. 우선 한발 서기 동작으로 균형을 잡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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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한발 서기 동작으로 균형에서 훈련이 됩니다. 우선 한발 서기 동작으로 균형을 잡습니다. 동작brahim은 사실 조절까지 균형을 잡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유럽이약특청이 아비다스레카의 1,700개의 각종자 도목에 3,800개의 각종자로 발표했습니다. 유럽이약특청의 조언을 위해서 카레칸과 식사관의 각종자의 메뉴 컴퓨터들이, 결정 도목하는 데에 대한 거래를 제공하였습니다. 이 결과는 기각된 대기, 안남성 의원의 각종자의 각종자의 각종자로 발표했습니다. 공장은 영어 2,300개의 각종자로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신경질입니다. 시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. 제 학생은 영어 2,300개의 각종자로 발표했습니다. 주전자로 발표했습니다. 어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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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 날씨 참 좋네요 오늘은 엥강만 노도 밥살을 할 겁니다 패들보드 투어 하면서 영상을 약간 스토리보드 형태로 쪼개서 촬영하면서 나중에 패들보드 투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밋밋한 촬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촬영을 해 봐야 되겠네요 남의 한달살기 26일차 이제 5일만 지나면 여기도 빠이빠이네요 남의 한달살기 27일차